네, 먼저 개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규리씨가 무대 위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포토홀 앞에 서주실까요? 네, 조금만 더 포토홀 뒤쪽으로요.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네, 그리고 중앙쪽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또 오른쪽도 바라봐주실까요? 네, 다시 한 번 왼쪽부터 네, 좀 멋지게 파이팅 넘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카라의 리더 박규리씨입니다. 자, 이어서 다시 중앙쪽을 바라봐주시고요. 새로운 앨범으로 새롭게 컴백한 변화된 모습의 박규리씨 만나보고 계십니다. 끝으로 오른쪽부터 바라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규리씨의 개별 촬영에 이어서 한승연씨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연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시간을 거꾸로 흐르는 듯한 우리 한승연씨의 이 방부제 외모, 미모 아, 볼 때마다 정말 놀랐습니다.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다시 한 번 또 왼쪽부터 네, 귀여운 포즈도 좋고요. 또 힘찬 포즈도 좋고요. 섹시한 포즈도 좋고요. 네, 중앙쪽으로 또 봐주시고요. 네, 또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양한 포즈 감사합니다. 한승연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이어서 구하라씨 모셔서 개별 촬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씨,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왼쪽부터 바라봐주실까요? 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한 우리 카라의 구하라씨 만나보고 계십니다. 중앙쪽을 또 바라봐주시고요. 음악은 더 성숙됐고 외모는 더욱더 아찔할 만큼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 아, 자, 오른쪽도 바라봐주시죠. 네, 오늘 의상이 아주 귀여우면서도 예, 섹시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한 번 또 왼쪽부터 네, 또 구하라씨만의 멋진 포즈 계속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앨범의 자켓 사진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보실 텐데 자켓 사진을 지금 뚫고 나온 듯한 예, 실사판으로 아름다운 미모를 지금 우리 카라 멤버들이 뽐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눈부신 미모 자, 구하라씨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카라의 막내 허영지씨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허영지씨의 포토타임에 이어서 단체 촬영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허영지씨 왼쪽부터 바라봐주실까요? 네, 작년에 이제 카라로 합류를 하고 네, 이번 앨범으로 완벽한 네, 카라의 멤버로서 또 매력을 뽐내고 있는 우리 허영지씨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허영지씨의 입담 또한 여러분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또 왼쪽부터 네, 시선을 주실까요? 새로운 앨범 네, 새로운 음악으로 컴백한 카라의 포토타임 개별 촬영 허영지씨 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허영지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요. 우리 다른 멤버들을 박규리씨, 한승현씨, 구하라씨 우리 다른 멤버들을 박규리씨, 한승현씨, 구하라씨 모두 모셔서 박규리씨, 한승현씨, 구하라씨 모두 모셔서